손이 부족한 김아론 기저귀도 잡아야 되고 발로 가리네 이놈이 카메라를 찍는다고 발로 가려 책도 들어야 되고 집게도 들어야 되고 쪽쪽이 두 개 잡아야 되고 알았어 알았어 안 찍을게 안 찍을게 발은 왜 이렇게 막으려고 발로 준비하고 있는 거야? 막으려고 발로 준비하고 울고 있는 거야? 저 병으로 우유를 먹고 나면 곧 고라떨어지지 너는 싫겠지만 발로 미는 거 봐라 먹고 나면 뻗겠지? 아니야? 다 알아듣는 거야? 기저귀를 왜 잡고 있는 걸까? 기저귀를 왜 잡고 있는 걸까? 왜 내가 접종을 못 잡게 할까? 아빠가 잡아줄까? 응? 싫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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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야 나오는 것들은 알긴 하네 호연 그림처럼 호연 그림처럼 모아 그리 금 호연 오 야 뭐 자러? 호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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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쪽쪽 끼고 가 이제 떠나면 돼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 이거 이거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있어 알았어 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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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게